바깥 돌리기 내려오죠 들어갑니다 초구 풀어냈어요 이번 뱅크샷이 또 1세트에서의 남경훈 선수의 느낌은 시작은 아주 좋아요 지금 조금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뱅크샷 그리고 또 한 번의 뱅크샷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2포인트 자리를 연소로 가느냐 자 미세하게 지나갔어요 맛있게 지나갔습니다 시작부터 종이 한 장 털어내고 가죠? 그렇죠 최근에 보면 정말 얇게 쉽게 빠지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되돌여치기 네 레펜스도 첫 이닝 득점으로 출발 자 남경훈 선수 두 번째 뱅크샷이 성공됐다면 레펜스 선수 조금은 데미지를 받았을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되돌아오기 잘 만들어냈습니다 빨간 공을 바깥 돌리기도 있지만 섬세함을 이용한 안으로 길게 한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진입각 괜찮습니다 자 나오는 각 힘을 잘 빼고 정확하게 도달이 되죠 네 지금 안으로 길게는 레펜스 선수의 일접구에 대한 위치 설정이 확실했던 힘 배합이 득점이 된다면 다음 또 바깥 돌리기를 의도한 공격이겠다고 보시면 돼요 레펜스 선수도 오늘 컨디션 시작은 좋습니다 레펜스 선수도 오늘 컨디션 시작은 좋습니다 바로 쓰리구이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한번 더 갈 거예요 오 접전일 것 같은데요 접전이에요 자 점심 늘어지면서 벗어납니다 네 자 서로 두 점씩 출발 모든 대회가 열릴 때 보면은 첫 경기 그만큼 테이블이 조금은 미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살짝 오조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떨리기 대회전인데 키스 빼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마주칩니다 네 키스 빼는 게 관건이었죠 그렇죠 대전력이 오 맞았어 어? 맞았어요 들어갔다는 판정이죠 네 자 행운의 득점 자 이런 방법이 또 있네요 키스를 내서 네 대회전으로 자 키스하고 지금 접근하는 루트인데 끝까지 회전력이 잘 오우 살짝 자 0.1mm 자 심판이 조금만 멀었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자 젤메했습니다 행운의 득점 그렇죠 2점짜리 자 탄력 받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뱅크샷으로 상대를 억압해야 됩니다 네 아직 뭐 경기 초반이니까 라이펜스가 뭐 크게 당황하지는 않네요 자 상당히 안좋은 자세에서 정교함을 잘 발휘했습니다 15점 쇼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올 때 확실하게 다득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또 한 번 갑니다 네 탄력 받았습니다 코너 깊숙이 자 바로 찍고 나왔는데요 네 조금만 더 속도를 내 수구에 속도를 더했어야 되는데 자 너무 부드러웠어요 네 바로 찍고 나왔는데 코너 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네 스피드에 대한 분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뱅크샷이 벌써 두개째나온 남경훈 선수고요 스페이 옆돌리기 좋습니다 특점으로 연결 네 회전을 다 사용하지않고 약 1티판 그만큼 1접구 두께를 조금 더 많이 맞추고 자 득점 이후에 1접구 하얀공 배치가 적절하게 옆돌리기 또 한 번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역시 장신이 있다보니까 좀 뻗죠 끝까지 자세는 네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쉴 수가 있었던 길게인데 아 지나갑니다 네 바깥 돌리기 길게 옆돌리기 길게 그만큼 테이블에 민감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길어지는 과정 그만큼 출발 자체가 긴 각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길어지는 현상 이제 고개 끄덕끄덕 뭔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대회전 자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네 자 좀 더 강하게 자 방금 대회전은 1접구 두께를 조금은 더 많이 사용해서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점을 빼주는 과정으로 자 그 조합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어 남경우 선수가 지금 뭔가 내 수구에 컨트롤을 하는 과정을 조금 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은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타겟을 조금 실어야죠 네 짧아요 네 네 조금 미끌린다 그 느낌을 받은 레펜서스인데 자 이렇게 코너에서 출발할 때는 보시면 보시면은 속도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살짝 투쿠션으로 이후에 살짝 내 공에 움직임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출발이 나쁘지 않은 남경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득점도 가미가 됐고요 자 남경우 선수는 본인은 실수를 안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 조금은 실수가 나와줘야만이 128강 가져갈 수 있는 대진표예요 아 이런 실수네요 네 자 자 초반 키스가 너무 작게 나오고 있죠 네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만큼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이제 뭐 어 많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처음 지금 들어오는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첫 경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미끌림이 많이 전달된 분위기입니다 편안하게 네 밀었습니다 자 득점 바로 득점으로 돌아서는 레페스 밀접구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엄청나네요 조금만 더 두꺼웠다면은 또 짧아질 수 있었던 출발각도였는데 네 이번에는 강하게 가야되요 그렇죠 밀접구를 아예 내보내고 제공이 편안하게 진입됐습니다 네 항상 저 뒷공간 사이가 함정이죠 그러죠 항상 변수가 작용하는 쓰리쿠션 경기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적구 막기 전까지는 네 살짝 돌면서 득점을 연결해 자 5대5 자 이렇게 원쿠션으로 내수구의 이 원쿠션을 설정하는 과정을 자 꼼꼼히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네 각 세트마다 한 번씩의 타임아웃이 주어집니다 자 조금은 타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회전을 다 사용해서 끌림으로 원쿠션을 설정할 건가를 조금은 고민했던 랩팬스입니다 음 음 자 회전력은 많이 사용했어요 네 끌림으로 잘 맞춰냈죠 역전탑니다 랩팬스 신중이 신중으로 가해서 자 조심조심 1점 1점 잘 만들고 있습니다 런스트로그룹 이렇게 회전 타고 옆돌리기 너무 초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길게 보고 가야되는 상황인데 5전 3선승제 4전 3선승제 부드럽게 바로 3쿠션으로 출발했는데요 자 들어가죠 자 이렇게 테이블이 새 테이블일 때 조금씩 밀리는 과정이 많이 연출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벌써 레펜스 선수는 잡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바깥 떨리기 이번 대회에 레펜스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요 자 뽑아낼 때 쭉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득점 다음 배치 한번 볼까요 대회전과 바깥 떨리기 짧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은 하얀 공은 키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 12시 당점에 조금은 많은 두께 네 안으로 대회전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자 두께 놓쳤어요 네 자 그럼 5득점 단번에 역전에 성공한 레펜스 긴장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 그렇게 멀지 않은 일적구였는데도 이 두께 실수가 나온거 보면은 자 순식간에 역전을 당한 남경훈 선수고요 자 이제는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오 내려옵니다 좋아요 득점도 갑니다 네 아 벌써 두 번의 행운의 득점 자 이런 행운의 득점은 레펜스도 당연히 제간이 없죠 그렇죠 자 정확하게 네 이런 토스가 있을 줄은 자 인생의 방향을 지금 잡아준 거죠 네 자 레펜스 선수의 약간 멋적인 지금 미소가 나왔어요 정말 잘 꺾였네요 정말 잘 꺾였네요 키스가 저런 키스가 정말 대박이죠 사실은 보기듬을 키스했는데 자 부드럽게 가야되요 너무 강하면은 회전력이 억제되요 네 자 1득점 방금 백크샷은 방금 백크샷은 이제구 딱 맞을 정도의 힘 배합으로 가야되요 두툼하게 걸렸습니다 네 미끄러지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회전력이 딱 억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테이블에 대한 적응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네요 남경선영수 그렇죠 자 잘 풀어냈어요 네 2점짜리 자 이번 우이닝에 남경우 선수의 작은 행운 그리고 이 되돌아오기 백크샷을 놓친게 아 못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아쉬운 부분은 렉펜 선수가 백크샷을 또 성공시킨 부분이에요 자 이번 녀석 되돌려치기 3점 큰 무리 없어요 네 느린누리 가는 것 같더니 어우 시동이 뭐 확실하게 지금 걸렸죠 네 벌써 2점대 이상의 지금 에버리지를 만들고 있는 레펜 선수 자 여기서 또 4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얀꽁 오른쪽으로 비껴치기 길게도 있고 자 조금은 얇은 두께 왼쪽으로 끌어서 자 옆돌리기 작게도 있습니다 작게 노렸죠 네 길게 자 네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속죠 아무래도 이 좁은 각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3구션 설정하는 과정에 조금은 까다로웠던 옆돌리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끌림이 조금 강했네요 네 설계는 잘 됐는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남겸우 선수 네 자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3뱅크 샷이기 때문에 자 길게 한번 시도할 것 같은데 자 들어갑니다 아 뱅크 샷 3개째 성공 1세트 1세트에서의 두 선수 자 타임아웃을 적절하게 잘 지금 활용했어요 네 이번 뱅크 샷이 또 1세트에 어떤 또 승부차가 될지 남겸우 선수가 지금 뱅크 샷이 아주 잘 들어가네요 얇게 바깥 돌리기 정말 얇아야 돼요 돌았습니다 좋아요 짧게 네 득점 지금 두 선수 모두 1세트지만은 지금 2세트 3세트를 지금 이 작전을 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배치이기 때문에 1세트를 내가 가져갔을 때와 또 뺏겼을 때 또 어떤 대응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잘 따라 붙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좋아요 득점 갑니다 한 점차 자 조금은 닦고 시원해서 빨간몰이 아 쉽지 않은데요 큰 무리 없이 회전과 내 수구의 스피드로 만들어내는 점 떨리기 갱단인데 너무 강하면 또 안 내려가요 적절한 수구의 힘 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자 잘 친 것 같아요 네 그 무게 정도로만 부드럽게 들어왔고 끝까지 네 내려왔습니다 이번 횡단의 컨트롤은 젤매했어요 지금 이제는 스코어가 접전이기 때문에 남계원 선수가 살짝 수비적인 부분도 감안한 횡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약 1팁의 역회전 약 1팁의 역회전 그만큼 밀리는 과정을 억제를 잘 시켜줬습니다 좋습니다 11 대 11 동점 2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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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뱅크 3뱅크 신의 양큐가 될 뻔했는데 역각으로 들어왔다 지금 내려오는 각도였는데요 그렇죠 많이 밀릴 수 있는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두께가 필요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드래페이스 찬스예요 오 이상해요 자 많이 돌아가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의 실수는 최근에 보기 드물었었는데 그만큼 남경훈 선수의 5득점이 만들어낸 레펜 선수의 긴장감에서 나온 실수 아 치는 순간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어요 맞지를 않았습니다 약간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인데 내가 왜 이러지?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11티 11 동점 자본함을 유지해주고 배치를 전 이닝에 한번 풀어냈죠 똑같은 배치인데 자연스럽게 자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5점 세트 경기에서는 레펜 선수의 정말 약 98%의 확률이 있었던 옆돌리기인데 작은 실수가 하나 나오면서 세트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큰 실수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됩니까? 네 네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코너 돌았습니다 됐어요 득점 나머지 두 점 정말 또 어려운 숙제 하나 나옵니다 네 자 기선제약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남경훈 선수인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내수구의 속도를 조금만 더 줄였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붙어버렸고 네 태블리 걸치는 브릿지 자 투팁의 여계전 그리고 리버스 강하게 밀어야 돼요 밀접곤은 빨리 보내고 내공이 느리게 가야 돼요 자 리버스 자 자 자 짝짝합니다 네 자 세포인트 단 한 번의 실수로 지금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그렇죠 스롱 피아비 선수도 엘디비에서 64강 서바비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 첫 게임 모든 선수들이 긴장감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 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세포인트에서 남경훈 선수 자신감이에요 옆돌리기 자 자신감을 장착해야 돼요 자 자 마지막까지 접전인데 아 약간 모자랍니다 자 이 마지막 1점이라는 이 부담감을 시원하게 갔어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웠죠 그러죠 그만큼 마지막 1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릴 수 있는 각도 그만큼 컨트롤보다는 내 수구에 파워를 실어서 한 번 가는 것도 일단 상위권 랭킹에 있는 선수를 상대할 때는 한 번에 끝낼 때 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 어떤 선수가 일단 공을 닦아내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지금 한 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뭔가 지금 분위기를 한 번 잡아보고 있어요 경험 많은 전수들이 저런 부분을 좀 잘 이용을 하죠 그렇죠 자 수업점 차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짧게 가나요 왼쪽으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원쿠션에서의 이 반응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잘 치네요 네 직접 잘 내려왔죠 네 득점 일단 하나 붙이고 갑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컨트롤이었어요 그렇죠 원쿠션이 가깝게 있을 때는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면은 또 짧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억제시켰습니다 하연공 오른쪽으로 길게 세워치기 수비까지 염두에 둔 공개기 라고 보시면 돼요 오 바깥 돌리기 짧게 가요 바깥 돌리기 짧게 해서 리버스 핸드까지 들여다보는 여기서 그렇죠 예각으로 올라서죠 그렇죠 지금 테이블이 미끄럽고 그리고 회전력 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쿠션에서 여계전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더 짧게 보내는 것도 약간 무리수가 있었고 그래도 어느정도 수비에는 성공한 레펜 선수입니다 자 두잠차 그리고 세포인트 기회 남경훈 랭크샷 잘 들어가죠 네 한번은 실수가 있었던 오 너무 길어요 길게 봤는데 어 어깨 길게 봤죠 출발 각도도 길었고 그리고 내 수구의 속도를 너무 잘 살렸어요 네 10포인트 정도 더 길어요 길게 빠지는 각이 됐는데요 그렇죠 코너 찍고 돌아서입니다 득점 한 포인트 차 하영공이 조금만 더 내려와주면 좋은데요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전혀 흔들림 없이 스트로골 해줍니다 또한 지금 인식조차 못했어요 아주 편하기 때문에 네 잘 들어갔죠 하영공 옆돌리기는 키스가 또 있고 하영공 옆돌리기 빨간공 바깥 돌리기 짧게 갈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하영공 빨간공의 힘조절이 신경을 좀 많이 쓸겁니다 자 보시면은 오 자 이번에는 힘조절이 자 들어갑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자 동시에 세포인트 조금은 1,2적구에 키스가 두려웠지만은 자 완벽한 많은 두께 잘 사용했던 바깥 돌리기 자 역시 끝낼 때 끝내야 된다는 상황인거죠 그렇죠 두 번을 놓쳤어요 세포인트에서 자 세포인트 넷팬스 길게 가요 길게여치기로 자 한번 자 오 이거 빠졌습니다 넷팬스도 자 오 나쁘지 않아요 이닝을 넘겼는데요 자 지금도 일적구하고 내공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순간힘이 실렸어요 살짝 두께에 대한 실수가 아니고 내수구에 뻗어가는 힘이 원쿠시장까지 뻗어가는 힘이 조금 많이 전달된 비껴치기였습니다 장장탄으로 가요 더럽게 밀었고 자 됐어요 자 세포인트에서 마무리 짓는 남경훈 선수 아 쉽지 않았죠 네 자 접전에 접전이었지만 마지막을 1세트 마지막 우승으로 끝낼 수 있는 남경훈 선수 네 잘 만들었어요 살짝 위기도 있었어요 어 그렇죠 네 별팬스가 끝낼 상황이 있었는데 또는 어쩌고 자 세포인트를 주원이 받거니 하면서 남경훈 선수가 15대 14로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